이것도 만만치 않은데 아니 이거 아냐? 아니 냉장고도 만만치 않은데 지금 보인.. 이거야 이거 봐봐 아 이거는 할만한데 저 뒤에 게 또 이건 뭐 금방 하겠는데? 어.. 아니 뭐.. 이거 이렇게 놔두면 안 될 거 같은데 그죠? 네 어차피 들을까요? 잠깐만요 여기부터 정리가 필요한데 그러네요 그러네요 내려놓으시고 냉장고를 올릴 자리를 만들어내게 그렇지 이게 온통 그.. 막.. 나사 막 이런 거라 조심하긴.. 냉장고 큰 거 먼저 하겠습니다 아.. 예 어머 초짜네 야 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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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어 불어 자 자 자 여기 이쪽에다가 이렇게 그냥 눕혀서 실을 겁니다 눕혀서 하나 둘 야 좋습니다 쭉 쭉 미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작은 거 이제 자 이건 생각보다 그래도 아담하네 오케이 그치? 어이구 여기다 올리시네요 거기다 과일 깜질을 아 이거 저 잠시만요 거기다 과일 깜질을 아 이거 저 참 이거 좀 이런 거는 좀 비워주세요 비워주세요? 네 이게 조금 이 폐기밀 버리실 때 그런 거는 좀 버려주십시오 네 어 뭐 냉장고는 수월하네 그래도 그나마 석훈아 힘을 잘 못 쓰네 아니 힘을 아주 잘 쓰는데 아..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아니 해봤다며 아니 해본다고 잘하냐 해본다고 잘해 아니 많이 뒤쳤는데 지금 어 타 아니 그 힘을 잘 써 이거 나도 도움만 주면 내렸다 탔다는 것도 일이야 내렸다 탔다는 게 제일 힘든지 그래도 생각보다 냉장고는 괜찮네